대구광역시 시장은 가끔가다 제가 또 심하게 질타도 하지만 그래도 정치인 가운데 페이스북을 통해 가서 자신의 정치적 소견을 깔끔하게 전달하는 그런 거의 보기 더문 정치인이고 또한 사고방식이나 식견도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분 가운데 홍준표 대구광역시 시장에 대해서 호불호가 분명히 가려지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반듯한 생각을 갖고 있는 그런 분 가운데 한 분이라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만난 적은 없고 개인적인 선호는 없습니다 다만 홍준표의 은행에 대한 부분은 자주공병호TV에서 다루었습니다 홍준표 작심공격 쿠킴당은 잡동산의들을 정리해야 된다 홍준표는 보수통합하면서 온갖 잡동산의가 쿠킴당에 유입됐으니까 이것을 정리하고 넘어가야 된다 그런 좀 파격적인 주장을 펼쳤는데 2020년도 4.15 총선 이후에 이 소위 선거 정직성 문제를 다루면서 본의 아니게 한국의 정치 문제 그리고 바른밀당 출신들의 그런 문제점들을 참 많이 알게 됐습니다 탄핵정국에서는 제가 사적인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문제에 전혀 관심을 안 가지고 책 쓰고 강렬하기가 바빴기 때문에 몰랐지만 바른밀당 계열의 인물들이 이번 이준석이나 하태경을 통해서도 너무나 확연하게 드러난 것 같아요 이번에 작심하고 여러분들 하기 어려운 이야기를 홍준표답게 여러분들 한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겠습니다 중도 보수라면 제가 용인하겠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주변에서 얼쩡거리다가 갈대 없이 국힘당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있고 주군의 등 뒤에서 칼을 꽂은 사람 탄핵에 동조하거나 이런 인물들이죠 문재인을 찬양하다가 총선 때 통합 명분을 내세워 다시 기어들어온 사람 얼치기 좌파 형세로 국민과 당원들을 현혹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중도 보수입니까 아마 홍준표 대구강력시 시장의 이 같은 주장에 동조하는 국민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제가 탄핵 때 당의 요청으로 출마했을 때 당 지지율은 4%에 불과했습니다 그건 니들이 적과의 내통으로 탄핵 상황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정말 한국 정치에서 탄핵 상황에서 탄핵에 적극적으로 혹은 소극적으로 부역했던 인간들은 정치 생명을 끝장내야 됩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 당시에 잘못된 정보가 언론에 유통됐든 아니든 간에 정치는 책임을 지는 겁니다 2차 세계대전 발발 직전에 최임벌리라는 인물이 완전히 오판을 해가지고 무슨 평화협정을 맺어서 히틀러하고 영국 국민들을 오도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그런 정치적 생명이 완전히 끝장이 났습니다 정치는 판단하는 인물이고 그 판단이 국가와 민족의 치명적인 여러분들 타격을 가했으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대한민국은 아주 우습게도 탄핵과 같은 그 엄청난 정변에 정치인으로 직접 간접으로 적극적으로 부역했던 인간들 특히 바른밀당 계열에 이런 인간들은 당연히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그거는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홍준표의 이야기를 대선 당시 너희들은 문재인을 공격하지 않고 얼마나 혹독하게 나만 공격했냐 우리 당을 해체하려고 매일같이 떠들지 않았냐 내가 탄핵 때 당의 요청으로 출마했을 때 당 지지율은 4%에 불과했고 그것은 니들이 적과의 내통으로 탄핵 상황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유성민도 책임을 피할 수가 없고 김무성도 책임을 피할 수 없고 하탱이기도 피할 수가 없고 바른미래당의 여러분들 주역들은 책임져야 되는 겁니다 얼굴 빳빳이 들고 부정성 없다고 여러분들 고함치는 인간들은 바른미래당 출신들이 많죠 그런 짓을 하고도 내가 살린 이 당에 아직도 빌붙되어 있느냐 그때 24%라도 얻어 당을 존속시켰기에 지금 이 당이 있는 거다 지난 대선 경선 때 나는 국민 지지율을 48.21%를 얻었던 사람이다 막말이라고 했지만 그게 모두 맞는 말 아니었냐 막말이었다면 국민 절반이 나를 지지했겠냐 또다시 얼치기 좌파들이 중도 보수 운함에서 이 당의 빌부터 정치 생명을 연장하는 것은 이제 용납을 할 수가 없다 나는 보수 순엘주의를 내쉬는 것이 아니라 그런 파렴치한 기회주의자들을 이젠 정리하자는 것이다 작동산에는 이젠 필요 없다 홍준표니까 이 정도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길지 않은 문장이지만 지금 한국 정치 상황, 국힘당 상황을 얼마나 잘 여러분들을 묘사했습니까 보수적인 색제를 가진 국민들이 불만이 있더라도 국힘당을 버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이만큼 욕이 나오더라도 자제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다른 대안이 지금은 없으니까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좋아서 찍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대선 경선 과정부터 대선 과정까지 공식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를 안 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대안이 없잖아요 그렇다고 이재명을 찍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홍준표 이야기 하나 틀린 게 있습니까 니들이 적과 내통으로 탄핵 상황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그런 오판을 했지 않습니까 바른미래당 계열의 인물들이 유승민을 비롯해가지고 김무성이가 다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봐보시죠 내친김에 내가 한마디 더 해야겠다 총선을 앞두고 당명은 무슨 뜻인지 알 수 없는 미래통합당을 바꾸면서 당의 정체성과 맞지 않는 온갖 사람들이 당에 유입이 되었고 그들은 막천으로 총선 찬패 이후에 당의 주역들을 내쫓고 지나가던 과객들을 들여와 과객들이 주인 형식을 하면서 뜻도 보도 못한 기본소득까지 당의 정강정책에 끼워 넣으면서 당의 정체성을 훼손했다 지금 당이 한마음이 되지 못하는 것은 바로 거기에 기인합니다 정당은 이념과 정책이 같은 사람들이 모여야 되는데 온갖 잡동산이들이 준동을 하니 당이 혼란스러운 겁니다 비대에서 할 일을 정강정책을 다시 고쳐 당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잡동산이들을 조속히 정리하는 겁니다 자유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를 근간을 한 새로운 가치정당이 돼야 당이 살아날 것입니다 부정선거 묻고 가면 홍준표 여러분들 대구강력시장의 주장에 상당부분을 동의하면서도 당신들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이 거대한 부정선거 문제를 덮고 가면 역사적 죄인을 면치 못하고 국민들을 노예로 이끄는 그런 사람들로 역사에 기록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겁니다 자유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를 근간하는 새로운 가치정당이 돼야 된다 헛소리입니다 선거를 장악해가지고 전산조작을 통해가지고 대통령도 만들고 도지사도 만들고 광역시장도 맡을고 시장도 만들고 군수도 만들고 구청장도 만들고 광역시의회 의원도 만들고 교육감도 다 전산조작을 가지고 사전특표 후보별특표수를 다 조작해가지고 만드는 지시 2017년도 대선부터 시작해가지고 2022년도 6월 1일 지방선거까지 몇 면이 이어져오는데 이 거대한 악에 대해서 침묵하면서 국민들에게 자유, 무슨 정의, 무슨 공정, 무슨 행평 다 헛소리다 이야기죠 윤석열 정권은 5년 산소 마스크를 단 정권이고 그것이 끝나면 부정선거 세력들은 또다시 준동해가지고 아주 가볍게 정권을 가져갈 거다 이야기죠 그게 안 보이냐 이야기죠 2022년도 6월 1일 지방선거는 윤석열 정권이 등장하고 나서 첫 번째 치료진 공격선거입니다 그 공직선거를 어떻게 했습니까 서울시장선거의 20%씩이라면 국힘당 오세훈 후보의 표를 구청레벨에서 다 빼앗았고 부산시장선거에서의 모든 구 레벨에서 10%를 빼앗아가지고 지방선거에서도 새로운 권력이 등장했는데 얼마나 권력을 우습게 보면 뭡니까 지방선거를 조작을 해가지고 전산조작을 해가지고 국힘당의 모든 후보한테서 표를 빼앗아가지고 더불어민주당의 전산 프로그램 조작해서 뭡니까 그것을 더해가지고 선거를 치렀는데 당신들이 무선수로 자유민주주의를 여러분들 유지하고 자유시장 연결 보호하냐 여기서 근본적으로 홍준표 대구광역시장과 제 생각이 다른 겁니다 누가 옳겠습니까 공병호가 옳겠죠 왜 홍준표 시장은 정치를 계속해야 되고 승관위를 의식할 수밖에 없고 공병호란 사람은 정치고 나발이고 권력이 나발이고 아무것도 필요가 없으니까 그야말로 자유인이니까 자기 양심과 시성의 이름 준해가지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홍준표 대구광역시장 또한 정치인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고질적이고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침묵한 겁니다 그 침묵은 모든 것이 다 가짜로 만든 헛소리로 만든다는 겁니다 제가 홍준표 시장에 글을 또 자주 소개하고 반듯한 주장에 대해 동조하면서도 그가 처한 정치인이란 한계점을 인정하지만 국힘당의 모든 국회의원들과 윤석열 정부에 참여하는 인사들과 윤석열 대통령까지 국가가 망해가는 전산조작을 통해서 사전투표를 조작하고 선거사기가 일상화된 나라 건설에 그들은 부역하고 있고 그들은 조력하고 있고 그들은 협력하고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외치는 주장이 다 헛소리처럼 들리는 겁니다 마치 언론의 이름 중진 농객들이 핵심 사안 본질적인 문제는 다 침묵하고 그냥 뭐죠 예 봉창 두드리는 소리를 가지고 뭡니까 칼럼을 쓰는 것과 또 마찬가지다 선거가 도독질하는 것이 생활화가 돼 있는데 어떻게 자유민주주의를 유지하는 가치정당이 될 수 있고 선거 조작이 뭡니까 완전히 관외가 돼 있는데 선거 사무가 특정 세력들에게 완전히 장악돼 있는데 무슨 수로 자유시장 경제를 유지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유지할 수 있냐 당신들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공병호 하는 이야기 한번 들어봐라 그게 헛소리냐 그래서 오늘 훌륭한 이야기를 소개하면서도 홍준표 대구 강력시장 이야기는 참 좋은 이야기지만 전혀 현실성이 없는 대한민국의 근본 문제이자 거의 구할 이상 정도의 중요성을 갖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침묵하는 것으로 어떤 것도 해결할 수 없다야 너무나 비겁하고 다들 너무나 소심하고 너무나 당견을 갖고 이렇게 정치를 하니까 이 나라가 앞으로 얼마나 이 나라의 백성들이 얼마나 고생을 하겠습니까 환불하여 이 나라가 앞으로 상징을 하겠다 감사합니다.